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섬에 와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게 토끼와 거북이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래된 섬입니다 별주부전이 유래한 그런 섬인데 이 섬에는 보면은 이렇게 멋지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토끼가 거북이 등에 딱 올라타고 이제 용공으로 간다고 신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에 그 내용하고 여기 실제 비토섬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용왕님이 이제 넓고 병들어 가지고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 해 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토끼를 잡으러 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토섬에 와 가지고 토끼를 막 찾으러 다니다가 토끼를 만나 가지고 야 용궁에 용왕님 생신날이 얼마 남았는데 거기 가면은 만난 음식과 아름다운 궁녀들이 있다 니가 초청 받았으니까 가자 올라타라니까 신나게 또 토끼는 꼬여 가지고 용궁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궁에 가니까 토끼가 장괴를 부려 가지고 아이고 내가 간을 놔두고 왔습니다 간을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비토섬 쪽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그 토끼는 비토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질이 급해 가지고 섬에 닿았다 해 가지고 달빛에 섬인 줄 알고 뛰어 내려 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하나의 토끼 섬이 됐습니다 월등도 앞에 있는 섬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다른게 토끼는 그때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와이프가 있었죠 토끼 부인은 남편이 죽고 안 들어와서 바닷가에서 기다리다가 굳어 가지고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도 이제 토끼가 안을 못 구했죠 그래서 빈손으로 용궁으로 돌아가면은 용왕님한테 큰 벌을 받을게 겁이 나가지고 이 바닷가 앞에서 기다리다가 여기 큰 섬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인데 이걸 동화책에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를 놀리면서 산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기 비토섬 앞에 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월등도인데 여기가 토끼가 도착하려고 했던 그 육지섬인데 여기 오면은 뭐 모세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월등도 까지만 도착하면 물 빠지면은 이 비토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판 모세 기적입니다 썰물 때 잠시 이렇게 길이 열리고 제가 차를 몰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바로 안 나오고 한두 시간만 지나면은 물이 다시 또 차르면은 못 돌아오게 됩니다 바닷물 간조 만조 6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서 후딱 들어가서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월등도에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 섬이 작아 가지고 사람이 안 살 줄 알았는데 집이 3채나 있네요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전원주택처럼 이렇게 잔디 잘 꾸며 가지고 집을 이쁘게 갖고 놨습니다 아 근데 여기 살면은 좀 불편하겠는데요 여기는 배가 안 들어옵니다 그 아까 모세 기적길 그게 열리는 그 시간대에만 통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일엔 3000포로 4000으로 시내를 나갔다 이러면은 그 딱 간조 시간 맞춰서 또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면 물 막혀서 여기 못 들어오니까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배가 하나 있는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자기 원하는 시간에 집에 올 수 있게 지금 여기는 갯벌이죠 거의 남해안 쪽인데 이런 갯벌은 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토섬 사천 이쪽에 오면은 갯벌이 조금 넓게 있습니다 여기는 비토섬을 나와 가지고 서포면에 있는 황토방입니다 사천대교하고 가까운 곳이죠 입구 쪽인데 이게 황토방이 지금 폐업을 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보니까 황토방이 한 6채 7채 정도가 보이는데 황토방 오래됐죠 한 20년은 넘었을 겁니다 황토방 지은지가 예전에 그렇게 황토방 인기가 참 많았죠 찜질방 황토방 해가지고 여기서 막 군불 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황토방들은 대부분 오래돼서 이렇게 폐업을 하고 아니면은 다 이거 철거하고 새로 신식으로 펜션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요 앞에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쪽이죠 여기는 또 현대식으로 펜션을 지어 놨는데 여기는 지금 뭐 영업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또 관리가 깔끔히 되고 있습니다 이 황토방이 제일 골치 아픈게 그거죠 흙이 저게 계속 마르면서 거미 가거든요 여러분 그 자연인 TV 보시면은 매일 그 황토 흙 이겨 가지고 계속 덧바르기를 하죠 텀새 메꾸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나무도 수축이 되고 마르면 또 흙도 수축이 되고 텀새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 텀새로 이제 귀뚜라미나 진해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뭐 당연히 친환경 재료로 지은 거니까 들어오겠죠 여기는 황토방 내부인데 지금 영업 안 하고 이렇게 짓기들만 가득 넣어 놨습니다 여기는 또 보통 황토방들은 이렇게 동그랗게 지어 놨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동그랗게 짓는 게 인기인데 그냥 사과기로 짓으면 오히려 생활하기가 더 편했을 거 같은데 이게 동그랗다 보니까 공간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 흙 이게 이제 섭도를 조절을 하죠 섭기가 많을 때는 수분을 빨아들이고 또 공기 중에 섭도가 작으면은 자동적으로 또 섭도를 배출하고 그래서 옛날에 황토방에 와가지고 이제 뭐 늦게 놀고 술 마시고 해도 다음날 일어나면은 숙취가 하나도 없죠 몸이 개운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통풍도 잘 되고 장점도 있는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문제죠 이쪽 서포에 오니까 지금 풀빌라 펜션 카페 캠핑장 엄청나게 새로 많이 지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들어오면은 펜션 이런 게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수십 개가 들어서서 거의 뭐 관광지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천대교 바로 입구 쪽인데 서포면 쪽이죠 여기도 지금 뭐 저렇게 야산을 깎아 가지고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위락시설이겠죠 뭐 카페, 식당, 펜션 이런 거 아마 지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망대 자리도 사천대교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뷰포인트입니다 여기 사천대교도 상당히 깁니다 삼천포 여행을 오시면은 여러분 삼천포만 가시지 말고 여기 서포면 비토섬 쪽에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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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픈